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최근 중대한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. 이 대표를 둘러싸고 8월 구속영장 청구설과 10월 사퇴설까지 나오며 당이 크게 어수선합니다. 현재 쌍마을그룹 대북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부채포트권 포기를 선언해 구속영장 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. 구속영장이 자칫 발부라도 될 경우 이 대표는 구속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여기에 사퇴설까지 불거지며 이 대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 장성철 정치평론가가 제기한 사퇴설 관련해 당 전체가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. 이 대표 측은 지라실하고 불쾌한 기색을 표출했습니다. 새 대표 옥립설의 진원지가 된 김두관 의원과 친명계도 소문을 일축했습니다. 하지만 현 대표 체제가 굳건하다면 굳이 사퇴설이 나왔겠느냐며 이 대표 체제가 기로를 맞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뉴스톰트 김강현입니다.